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강사 김종익입니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커리까지 우리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념 파트 우리 정리했고, 잘로는 기초해서 평가 문제를 다 뜯어가지고 해체시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 세 번째가 바로 수능 특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수특을 완벽히 분석해 드리기 위해 이 세 번째 커리를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강좌 제목 자체가 완벽한 수특 분석인데, 수특 분석하고자 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기 강의부터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올해부터 메가스터디 윤리를 들어와서 바로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러스텔에서도 1위로서 지금 여러분들 강의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 강사이면서 수특 분석은 제가 완벽히 여러분들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생윤이 처음 과목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EBS에서 수능 특강 강의와 더불어서 연계 교재 강의 진행했던 사회가 바로 접니다. 생윤 첫 번째 교재 없을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했던 만큼 최고의 생윤 전문가 답게 여러분들에게 수능 특강을 분석해 드릴 예정인데 우리가 지금 커리큘럼 상 따라 보면 수능 개념 열심히 2월달까지 여러분들이 뭐 3월, 4월에 지금 아니면 5월달에 계속 보는 분들 계시는데 28강으로 수능 개념 정리했는데 이걸 제일 중요한 강의예요. 개념 꼭 중요하니까 꼭 들으시고 잘 노는 기출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들으셨어야 평가원을 완벽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강의를 듣다가 여기를 놓쳤다 개념은 들었는데 그러시다면 지금 6평 대비 및 수특 분석 하시면서 그때도 기출 같이 겸하면서 개념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고 수능 특강 분석과 더불어서 지금 이 강좌와 더불어서 같이 하나 올라가 있는 강의가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3회분이 있을 거예요. 같이 진행될 겁니다. 강의 여러분들 따로 지금 들어가시면 거의 모의고사 3회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린 여기 지금 수특 분석이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 7, 8월에 완벽한 연계교재 플러스 다양한 심화적인 내용 정리하고 잘 푸는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로 이때 10회분 정리될 겁니다. 10회분. 그럼 지금 여기 우리 와 있는데 이 강의와 교재의 특징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연계교재 강의하면서 연계교재 전문가답게 그 연계교재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이번에는 같이 여러분 생윤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현자의 도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이 교재를 고민하고 집필하면서 최고의 분석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내용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5단계로 정복하는 건데 1단계 빈칸 넣기 및 사전교과서를 철저히 분석해 드릴 거고 교과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연계교재와 더불어서 당연히 수특과 더불어서 사전교과서 내용 정리하고 수은특강의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수특의에서의 중요한 문항들을 변형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저 수은특강 자료와 수은특강 내용들을 정리할 때는요. 연계교재 오래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연계교재 중에 중요한 내용들 같이 겸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평가안에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심화 원전과 더불어서 EBS 내용들을 총 5단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교재 여러분들 교재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고민한 노력이 있는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최고의 강사와 함께 여러분들 수은특강 완벽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강의 끝까지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듣는 강의, 믿고 듣는 믿두종이라는 수강을 제가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강의로 또 이번 세 번째 커리 여러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1강에서 기다릴 테니까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